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나폴레옹 힐이 지은 기록하면 이루어진다 입니다. 이 책은 중앙북스에서 기증을 해주셔서 읽게 되었구요. 물론 광고비는 없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성공학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래가지고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13가지 성공원칙 이 13가지 성공원칙이 나폴레옹 힐이 대표적인 저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의 13가지 성공원칙을 요약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원칙 열망 열망은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추동력이다. 자기 보존 열망은 가장 강력한 열망이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우리는 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승리를 향한 열망은 경쟁을 이끈다. 더 나은 삶에 관한 열망은 혁신을 이끈다. 카놀리를 먹고 싶다는 열망은 우리를 가까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도록 이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망은 온갖 사악함의 근원이라고 믿으며 자란다. 자신의 열망을 억제하는 태도가 장려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로 너는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열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까지 한다. 우리가 그만큼 영리하지 않다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때로는 그냥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분명 열망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마약, 섹스, 권력, 돈, 복수에 대한 소모적인 열망은 자기 파괴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 서있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건강, 부, 자기 충족감에 관한 열망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취하는 모든 일들이 근간에 자리한 추동력이다. 불을 생각하고 불을 누리고 불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열망이라는 불꽃을 지펴야 한다. 그 열망은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 제2원칙 믿음 믿음은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달성하리라는 확신이자 의심하지 않는 태도다.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사고 자극을 활성화하고 힘을 드높이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불변의 묘악이다. 믿음은 열망과 생각을 투자로 전환하고 열망이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게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한지성과 연결시킨다. 의심은 확신을 갈가먹는다. 열망을 달성하리라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다짐은 흔들리고 열망의 결실을 맺게 만드는 무한지성의 힘이 약해진다. 못할 거야. 어쩌면 될 수도 있지. 최선을 다하도록 예쓰겠어. 안될 거야. 말도 안 돼. 같이 열망의 결과를 의심하는 언어 표현은 마음속에서 모조리 지우라. 제3원칙 자기암시 자기암시는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자 열망을 의식 수준에서 잠재의식 수준으로 이행시키는 수단이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혼잣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만큼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똑똑하지 않아. 재능이 충분하지 않아. 예쁘지 않아. 라고 울쪼리고 있지 않은가. 가난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가. 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말하진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메시지를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 혼잣말은 우리가 배운 것, 살아오면서 믿게 된 것의 산물인데 자멸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 돈은 만학의 근원이라든가 나는 먹고 살 만큼만 벌 거야. 라고 믿으면 부자가 되려는 다짐은 약화된다. 혼잣말은 의식 수준, 생각에서 시작된다. 특정한 문장을 반복해 생각하면 오랜 믿음을 새로운 믿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자기암시다. 잠재의식에서는 정신의 비혹하고 창조적인 부분, 열망을 결실로 맺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믿는 대로 믿는다. 자기암시는 의식을 이용해 목표를 잠재의식으로 전의하는 과정이다. 의심을 없애고 무의식이 나와 대척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확신의 말을 온종일 반복하며 중얼거려라. 현재 인지하고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라. 제4원칙 전문지식 전문지식은 실용적인 지식,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지식을 말한다. 일반 상식이나 원칙과는 다르다. 이를테면 수학은 원래 일방 상식이지만 통계나 재무 분석을 할 때, 고층 건물을 설계할 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들 때, 화성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사용하면 전문지식이 된다. 전문지식이 실행계획과 함께 직접적, 조직적, 지적으로 사용되면 열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부를 생각하고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전문지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전문지식은 학업을 통해 스스로 얻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보유한 누군가와 협력함으로서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아이디어 혹은 비전뿐이다. 지식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서 구하면 된다. 여러분에게는 결실을 맺게 하는 다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조직화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제5원칙 상상력 상상력은 정신의 작업장이다.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손해 줄 수 있다.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그게 무엇이든 누구의 마음속에 있든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한다.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라. 상상력을 이용하여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형상화하는 능력에서 창조 과정이 시작된다. 해변가 별장을 소유하는 일부터 매일 아침 신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 꿈의 직업을 갖는 일까지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 자, 떨쳐 일어나라. 포부를 크게 가지고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추후도 의심하지 마라. 완벽하게 확신하라. 제6원칙 체계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은 상상력의 산물인 열망을 행동으로 이끈다.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은 열망에서 시작하고 상상을 통해 아이디어로 표현되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막연한 상상에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이행한다. 계획에는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고 지휘하는 일이 포함된다. 여러분이 자동차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지도 앱에 표시하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갖는다는 건 여행할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는 일과 같다. 하지만 자동차 여행에서 반드시 처음 검색한 결과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다. 운전하는 동안 지도 앱은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진출로를 놓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돌아가도록 안내할 것이다. 여러분 역시 상황이 바뀌거나 바라는 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주의할 점 하나.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말라. 뇌를 고문할 필요는 없다. 지나친 합리성을 경계하라. 계획을 세울 때 의식이 이보다 더 창조적인 잠재의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이 전략을 세우게 하라. 그리고 그 전략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움켜잡아라.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 제7원칙 결단 결단은 선택지들을 고려한 뒤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은 빨리 내리고 마음은 천천히 바꾼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단이 느리고 혹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빠르다. 당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결정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이 통제를 따르고 상황에 휘둘릴 뿐이다. 재미없는 일이다. 하지만 스스로 지휘한다면 책임을 갖고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게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처한 환경이 꿈을 이루는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지성과 함께 작동하는 우리 정신은 환경이 우리에게 부여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무언가를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기억하라. 누구나 더 많은 돈, 더 멋진 집, 일에 대한 보상, 멋진 친구들을 바란다. 그저 바람만 품고 있다면 이 우주의 힘, 무한지성의 힘을 활용할 수 없다.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없는 사람은 미적거리게 된다. 이들은 자기 꿈을 잠시 뒤로 제쳐둔다. 그러고는 한계를 느끼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한다. 무언가를 그저 바라지 말고 목표를 설정하라. 매년 10만 달러를 번다든지 매년 바하마 제도에서 2주간 휴가를 보낼 정도로 돈을 벌고 시간을 낸다든지 뭐든 상관없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는 데 전념하라. 결단은 행동을 뜻한다. 이따금 행동에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그 이상이란 대개 계획과 실행을 말한다. 그저 앉아서 원하는 대상을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다. 제8원칙 끈기 그들은 역경에 처하거나 실패했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 두 배로 일하며 끈기 있게 나아간다. 심지어 실패를 받아들이는 끈기가 필요한 사업도 있다. 이런 사업에서는 빨리 실패를 경험하고 꾸준히 배워서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 삶에서도 이런 태도를 취하라. 역경과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라. 그에 맞춰 계획을 적절히 조정하라. 인내하며 계속해 나가고 여러분이 받을 보상에만 마음을 기울이라. 끈기란 마음의 상태이며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끈기를 기르려면 다음의 단계들을 습관으로 완전히 채득하라. 1.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라. 단 여기에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꾸준히 하게 해주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라. 3. 온갖 부정적인 말들, 당신을 낙담시키는 일들을 한치도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말들은 특히 가까운 친구, 친지, 지인들이 많이 한다. 4. 당신을 북돋고 계획과 목적을 완수하도록 도와줄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연합하라. 제9원칙 조력집단의 힘 조력집단의 힘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지성과 잠재의식이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 창조적인 힘이다. 백지짱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조력집단의 힘이다. 이제 조력집단의 무한지성을 더하라.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둘 이상의 사람이 각자의 재능, 지식, 노력을 조화롭게 합치면 마치 이들을 다 합친 것보다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제3의 정신이 유입된다. 위대한 성과는 헌신적인 개인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일을 하고 조력집단의 힘에 영감을 받아 추동된 결과다. 힘은 지식을 체계적이고 지능적으로 직접 사용할 때 나온다.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열망을 실현해 줄 힘을 가져야만 한다. 지식은 다음의 세 가지에서 나온다. 바로 무한지성, 축적된 경험, 실험과 조사다. 조력집단과 함께 지식을 체계화해서 적절한 곳에 활용하라. 제10원칙. 전환의 수수께끼. 전환은 상상력, 용기, 의지, 인내심, 창조성을 추동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이 지닌 에너지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다. 아래 정신을 자극하는 10가지를 정리했는데 이 중 두어 가지는 해로울 수도 있다. 1. 열정, 2. 애정, 3. 명성, 권력, 부에 대한 열망, 4. 음악, 5. 우정, 6. 조력집단, 협력, 7. 함께 고난을 겪는 것, 이를테면 함께 박해를 받는 공동의 경험, 8. 자기암시, 9. 두려움, 10. 마약과 알코올. 여기서 핵심은 강렬한 감정은 현실세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로 나타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삶에서 바라는 것을 손에 넣는 사람들은 이런 강력한 감정을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행동을 촉발하고 창조적인 생각에 불을 지피는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어떻게 에너지, 여행, 농업, 산업, 환경보존 분야에서 혁신을 끌어내고 있는지 익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열 번째 마약과 알코올 항목이다. 마약과 알코올은 정신 자극원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을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이것들은 중독성이 있으며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몸에 무척 해롭다. 마약과 알코올을 선정한 이유는 이것들이 이성적, 논리적 정신을 누그러뜨려서 창조적인 잠재의 의식이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이나 술에 취해 위대한 작품을 집필한 유명 작가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파괴했다. 열 번째 항목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앞의 아홉 가지 항목을 따르도록 하라. 특정 감정들은 정신을 일깨워 우리가 무한지성과 결합하도록 해준다. 무한지성이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을 말한다. 느낌은 모두 진동을 지니고 있는데 무한지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받고자 하는 것에 정신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한다. 이 말인 즉 만일 무한지성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길 바란다면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의 주파수를 더 높이고 더 자주 진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감정을 이용하라. 그러면 정말로 바라는 것을 요청하고 받는 위치에 자리할 수 있다. 알아둘 것. 분노, 탐욕,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삶에서 원치 않는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분노는 성공을 위한 연합에 필요한 조화를 깨트린다. 탐욕은 부의 욕심을 내도록 부추켜 결국 돈과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한다. 질투는 결핍의 감정으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과는 대척된다. 제 11원칙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정신활동에서 힘의 중추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뇌와 신체에서 일어나는 필수 신체 기능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시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신체 에너지 활동, 물질대사, 생각을 관리하고 그 결과는 세포로 보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 일부인 아이디어, 계획, 꿈, 열망을 물질적인 형태로 탈바꿈시킨다. 풍요를 이미지화하고 부를 느끼면 잠재의식이 우리를 위해 무한지성의 힘을 이끌어내고 풍요를 실현하게 하는 정신의 일부분이 된다. 결국 우리의 계획 혹은 생각을 잠재의식 안에 심고 결신을 맺도록 한다. 우리는 자기암시 연습을 통해 의식 수준을 이용해 잠재의식에 생각과 계획을 심어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 속에서 강렬한 감정이 수반된 열망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12원칭 뇌. 뇌를 라디오에 비유하면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이다. 라디오처럼 우리 뇌도 특정 주파수에서 운영된다. 이 주파수란 사랑, 미움, 자신감, 두려움, 희망, 절망 등의 감정이다. 생각은 전송기와 수신기가 같은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을 때에만 전달될 수 있다. 부를 열망한다면 풍요롭고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애정어린 관계를 추구한다면 뇌가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무엇을 열망하든 여러분의 감정이 해당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어야만 한다. 뇌가 절망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절망을 끌어당기게 된다. 하지만 뇌가 사랑, 목적, 부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대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신을 자극할 때 생각의 감정을 섞으면 더 고차원적인 주파수들의 정신을 맞추고 잠재의식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능력이 발전한다. 그러면서 무한지성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말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생각을 내보내면 그 생각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스스로 잠재의식 속에 굳건하고도 영구히 자리잡게 된다. 제13원칙 육감 육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원칙이다. 앞서 12가지 원칙들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창조성의 확실한 원천으로부터 안내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창조성의 원천은 바로 무한지성이다. 무한지성의 안내를 받을 때 우리 열망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밟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내해 줄 육감이 개발된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는 육감을 개발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했는데 이 비결은 일단 발견되고 활용되면 그 체제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공으로 급격히 끌어올려준다. 이 지침을 일상적으로 따르고 실천한다면 마침내 육감이 개발되고 건강, 부, 행복, 자기충족감의 비결을 알게 될 것이다.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한 여정에서 이 일지 형태의 안내서가 여러분을 이끌고 힘든 상황에서도 13가지 성공법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뒤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획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2장 인생에서 바라는 것을 얻는 6단계는 되게 간단해서 읽어볼텐데요. 여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13가지 성공원칙을 이해했는가? 이제 바라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꿈을 실현하게 해주는 실천적 단계는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6단계를 따라야 한다. 1. 자신이 열망하는 정확한 금액을 정하라. 돈을 많이 벌고 싶어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액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정하라. 이 열망하는 돈을 위해 무엇을 내둘지 혹은 희생할지 정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돈을 빌리고 자리를 바꾸고 매주 자신의 여가시간을 일부 희생하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가? 바라는 것을 얻는 데 반드시 막대한 노력이나 개인적 희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액수를 대가로 지불할 것인가? 3. 원하는 금액을 소유하게 될 날짜를 정하라. 마감일이 정해지지 않은 목표는 그저 소망일 뿐이다. 4. 열망을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일단 시작하라.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라. 이 단계는 계획 및 결심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이상적인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러면 평생 기다리다가 끝날 것이다. 당신이 가진 자원이 무엇이든 일단 그곳으로 시작하고 계획을 실행해 옮겨라. 5. 목표 금액 언제까지 그 돈을 손해 줄 것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바칠 것인지 등 돈을 모으는 계획에 대해 명료하고 간결한 선언문을 작성하라. 이 단계에서는 이 선언문을 매일 두 차례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열망과 확신을 잠재의식에 심어주어라. 6. 선언문을 하루 두 번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 돈을 이미 가졌다고 머릿속에 그리고 느끼고 믿어라. 여기에서 목표는 실제로 그 돈을 가졌을 때의 느낌을 마음속에서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7. 상상할 때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이 모두 관여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든 상상하고 잠재의식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실현시킬 방법을 찾아줄 것이다. 이 단계는 돈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삶의 다른 부분을 풍요롭게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가족관계든 우정이든 경력을 쌓는 일이든 사업이든 물리적 환경이든 여가시간이든 자기충족감이든 모든 말이다. 매일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 일지에서는 6단계를 10단계로 확장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따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제공할 것이다. 10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미지화하라. 2.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희생할 것 혹은 할 일을 결정하라. 3.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명확한 날짜를 정하라. 4. 그 일을 실현할 계획을 생각하라. 5. 바라는 대상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라. 언제 손에 넣을지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계획을 요약해 적어라. 6. 하루 두 번 잠자리에 들 때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선언문을 큰 소리로 읽어라. 7.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라. 8. 앞으로 나아가거나 한 발 물러서게 되면 그게 뭐든 기록하라.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기록하라. 9. 계획을 적절히 보정하라. 10. 목표를 충족할 때까지 6단계에서 9단계까지 반복하라. 10. 이 10단계는 여러분이 바라는 대상을 거머쥘 때까지 긴 여정을 그만두지 않게 해주고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자, 이제 성공을 위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할 확약서를 만들어 보자.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어느 쪽이든 당신 생각이 옳다. 그래서 이 책은 앞에는 이렇게 성공을 하기 위한 원칙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3장부터는 자신의 목적 알기, 바라는 것 발견하기, 장기 목표 세우기, 바라는 것 얻기. 이것을 자신이 직접 기록을 하면서 발견하도록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신이 직접 그리는 칸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봤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는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25가지 목표 확인, 일지쓰기. 그래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25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쭉 적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25가지 목표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이 책에 나온 순서대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목표를 알게 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쫓아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책 내용은 별로 없고 이렇게 빈칸만 맞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적으면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참고삼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 힐이 기록하면 이루어진다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